외파두 황제 양진호 회장 사건을 계기로 IT업계의 만연한 폭행과 갑질 관행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법률방송은 골물대로 골문 IT업계의 갑질 실태를 연속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직원 수가 20명 넘는 한 IT업체의 말 그대로 노예계약서를 연상케 하는 황당한 근로계약서와 폭행 등을 고발합니다. 김태현 기자가 이 업체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20대 후반 웹디자이너 박 모 씨가 지난 2014년 국내 한 IT업체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입니다. 의뢰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12시간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조항을 보면 갑은 의뢰계 근무의 대가로서 50만원의 임금을 지급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급여는 전월 15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의 분을 1개월분의 급여로 계산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한 달 일하면 월급으로 50만원을 주겠다는 게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나이가 어렸으니까 다들 뭐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줄 알고 그리고 거기 나와 있어도 이건 우리끼리만 갖고 있고 실제로 일은 이렇게 안 왔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은 IT업체에서 2년 동안 일했던 김현우 씨는 근로계약서 자체를 아예 구경도 못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직원으로 살래? 너는 회사의 주인으로 살래를 강요를 하면서 회사의 주인으로 살려면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나마 쓴 계약서 그리고 실제로는 계약서대로 이렇게 안 한다는 업체 측의 말은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1일 12시간이 아닌 그보다 더 일하는 날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금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등 황당한 이유의 폭행도 다반사로 벌어졌습니다. 나는 분명 때리겠다고 했다. 우리 약속대로 널 때려야겠다면서 그 여직원분한테 폭행을 했어요. 다들 밖에서 그래도 쿵쿵 막 색상 넘어지는 소리랑 직원이 맞는 소리를 실제로 들었는데 아무도 못 말리고 그냥 뚜껑만 해요. 더 황당한 건 업체 대표는 자신의 폭행을 무슨 훈장처럼 포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폭행은 나중에 직원들한테 훈장이 돼요. 얘가 나한테 이렇게 맞았으니까 얘는 이제 발전할 기회를 얻은 거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일종의 세뇌 비슷한 상태였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말입니다.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희는 다른 데에 취직할 수도 없다. 내가 일광을 주면서 그나마 너희를 키워주는 거다. 그런 식으로 말을 계속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거를 진짜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얘를 진짜 원하기 때문에 골프채로 때려도 대표가 검도를 배웠는데 죽도록 때려도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너 이제 잘할 수 있지? 안아주면 그게 끝인 거야. 다른 사람들은 박수를 쳐줍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 박 씨의 주장입니다. 실제 이 회사 단체 채팅방을 보면 대표는 팬다, 누가 제존 패라며 아무렇지 않게 폭행을 사주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대표가 병신, 개돼지라고 욕을 해도 항의는커녕 직원들은 오히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며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많이 안 하게 돼요. 여기 회사를 다니면 계속 일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연락할 땀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갇히는 거예요. 이 업체 전직 직원들의 주장은 이게 정말 사실일까 싶을 정도로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취재진은 업체 대표의 입장이나 반론을 듣기 위해 회사를 찾아가고 연락처를 남기고 대표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어떤 반론이나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확인해 보세요.